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24일 화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일상이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대부분 이렇게 서쳐 지나가게 되죠. 제가 이제 방송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끝나버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은 그런 면을 할애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장인 김기영 당대표가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 한국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찰하거나 파고들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실린 그런 맥락이라든지 중요성 의미 같은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또 한 번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 또 선거관립위원회가 손을 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비중을 좀 선거 비중을 조금씩 낮춰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한 세 편 정도는 선거를 다루고 나머지 한 두 편 정도는 일상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섭성이라든지 또 자신이 찬 문화 같은 부분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그런 시각 개안 눈이 새로 떠진 상태로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은 정념의 노예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 욕심 이런 것이 노예이지 이성이나 사유나 성찰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깨어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제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이 압도적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마 곧 깨우치게 될 겁니다.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제야 전문가가 이제 그동안 제가 요청했던 그런 작업들을 웬만큼 마무리해 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워낙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검증을 더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선거사기 세력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가 있죠. 그걸 뭐 예를 들면 기자들처럼 감각이라든지 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전망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나 또 사건들의 전모를 고맙게도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예고해 주고 또 보여준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섭섭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제 자신이 한국이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 대비하는 마음 위험을 미리 미리 뭐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외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울고 불고 그냥 야단을 지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은 거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사자성으로 명약관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눈에 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2024년도 총선 전망을 기자들이 하듯이 그냥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개헌 저지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좀 바쁘고 하니까 토요일 방송 정도 내보내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모든 종류의 예고편이 바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겁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한 공학도가 여러분들 원로공학도가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5.7경분의 1인 겁니다. 발생 확률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게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5.7경분의 1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청에는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 문과 출신들이 다 저마다 이익에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5.7경분의 1을 불가능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어쩌면 2024년 총선에는 8경분의 1 7경분의 1 6경분의 1의 여러분들 사건이 터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을 접어두고서라도 어쩌면 이렇게 민족이 섭성이라는 것이 과학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정직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됐을까.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여러분들 외면하는 그런 한심한 민족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5.7경분의 1의 확률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났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그 부분을 언급하거나 그 부분을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나 이 민족은 타험에 불이 나 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악악 소리가 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강구하고 다들 저마다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깔아뭉개기가 바쁘니까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을 그냥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강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물론 당사자들은 수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정념의 노예인가 인간이 그냥 짐승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거란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거죠. 한국의 선거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처음에 누가 도발했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전쟁이라기보다도 그냥 테러를 감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그 기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본질 핵심을 착해 여러분들 조준할 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올바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여러분 도시에서 수가 일단은 아랍 사람들이 많으니까 팔레스타인을 여러분들 옹호하고 이런 시비가 그냥 물결치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아도 수가 작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너무나 우수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유대인을 옹호하는 그런 시비나 집회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런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가 많죠. 누가 도발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딱 부여잡고 있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거나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그런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구 언론들도 얼마나 좌편향이 됐는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렇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으면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나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대할 수가 있는데 약자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자지구의 그런 피해나 참상 같은 걸 보면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이분이 아마 이스라엘 전 총린 모양입니다.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이 나프탈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cnn 방송하고 여러분들 앵커하고 많이 다퉜는데 다른 데서 또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bbc 여기는 bbc네요. bbc cnn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들이 논쟁 벌이는 걸 보게 되면 아예 뭐죠 그냥 앤티 이스라엘 입장을 정해놓고 그냥 관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변인들을 불러가지고 공백 공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야 저 어떻게 언론들이 저렇게 편향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bbc가 좌편향적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생방송에서 공박을 했네요. 이 뉴스 진행자 빅토리아 더 비쇼를 향해서 베넷 전 총리가 당신의 모든 질문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시민들에게 관한 것뿐입니다. bbc가 가자지구의 편을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이번에 테러로 공격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만 이번이 그냥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정도 아니고 테러를 누가 도발했는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거든요. 그게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다 좌편향 쪽에 써가지고 그냥 중립성이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같이 중립성이란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뭡니까 여덟 번째 발생하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궐선거라는 것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기록했는데 다 입 닥치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다 뭉개고 넘어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이나 미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영국 정부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했습니다. 불구하고 테러 조직이잖아요. 테러를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팩트거든요. 사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거를 대통령부터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bbc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지 않고 무장단체라고 부르는 점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을 군사적 공격으로 풀어낸 점에 대해서 베넷 전 총리가 반발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면 언어 표현 같은 것이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테러 집단인지 아니면 뭡니까 군사 조직인지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어가 흔들리면서 모든 가치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넷 전 총리는 이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bbc가 하마스 야만인들을 무장세력이라고 부르고 무장세력을 부른 것 자체가 뭡니까 bbc의 편집인들 자체가 이미 팔레스타인 쪽에 선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대형제국의 여러분들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제국이 맨 먼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민간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물질에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만 소위 정신적인 기반이라는 것이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거를 대형제국의 반노예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예 무역에 반대하는 쪽에 써야 된다.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한두 번 정도 하면 뭐 하냐. 선거 부정에 대한 선악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 다른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인들이 비겁하기도 하지만 악한 겁니다. 자기 외에는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선거 부정에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이 마치 곰팡이가 퍼져가는 것처럼 암세포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거라는 이야기. 그거를 놓치는 겁니다. 런던이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당신들의 도덕적 약점 때문에 이 괴물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도덕적 약점 때문에 괴물이 당신을 삼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입을 닥치고 그것을 침묵하는 대가로 그 선거부정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부를 다 잡아먹을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바스를 두고 BBC하고 이러면 전 이스라엘 총리 베네 총리가 이런 다투는 논쟁거리를 위해서 등장하는 몇 문장만으로도 그게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는 우리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도덕적으로 물러남 때문에 소위 그 도덕적 붕괴로 인한 괴물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시들일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건이란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간단 명료한 것은 처음에 테를 누가 감행했느냐 키부체에서 이름 그 학살을 누가 단행했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는 대한민국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bbc는 진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페이스팩트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bbc뿐만 아닙니다. cnn이나 국내 뉴스 채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사실을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진실을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 함께 다 돌아올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 여러분들 소위 반사실과 반진실이란 것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여러분들 삼키겠죠. 오늘 이 보도를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테러지 않습니까? 테러.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다. 이스라엘 국방송 여러분들 트위트를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테러리스트다 않습니까?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테러리스트 쪽에 서는 거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냥 두겠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죠. 아마 이제 김만배 씨가 남욱 씨를 회유할 때 2021년이죠. 남욱 씨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전에 이제 아마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통화 내용 가운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11월 무렵이었던 모양입니다. 남욱 씨에게 네가 이재명 씨가 그분이라고 이재명 측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권을 지게 되면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을 가만히 남 두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김만배의 이 같은 여러분들 주장은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끝난 전쟁이 아니거든요. 김만배 씨는 끝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씨를 이렇게 감사하겠죠. 왜? 그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성산에 있기도 하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끝나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김만배가 대선 5개월 전에 남욱에게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가만 두겠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김만배 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화가 보면 이제 해빡이겠지만 보시게 되면 2021년 10월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 두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욱 변호사가 말을 바꿨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들어올 때는 엉뚱한 소리 한 거지 않습니까. 2021년 10월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jtbc와 가진 1차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본인과 관계없다는 이재명 후보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나.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이재명 후보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 질책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월 11일 여러분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니까 이재명 측은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언제 단색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 복귀 첫 메시지 내각 총사태야 35일 만에 당모에 복귀한 이재명은 여당 무능과 무책임의 경제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0월 11일 날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는 4.15 총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선거입니다. 강석 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35%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해 이런들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정치권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국민의힘에 발신하려고 했겠습니까. 운이 좋게 너희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선거는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화답이라고 하듯이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가 천문학 지름 조작이 있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대표가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선거 사기 시작되어 준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은 알아서 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규모의 사전특표특보수 조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주저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의 축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꼭 여러분들 2024년 4월까지 총선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의 축이 그냥 이재명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씨가 종로구를 나오든 아니든 어디 뭡니까 관악구를 나오든 관계없이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그거 떨어뜨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결과를 누가 만드는가 부분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여러분들 인정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풍향도는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더 이상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장악을 하고 선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겠죠. 거북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 하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과 대한민국을 좌파 영구직권을 꾀하는 선거사지시력들에 그냥 넘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만한 머리를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안 갖고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고 뭐죠 부정선거 이야기는 얼체 언급 안 하겠지만 영상들 다 볼 겁니다. 왜 권력이 앞으로 어디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입신 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검찰의 고위직들 공명호 tv 이런 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의 이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권력 누수가 본격화되는 때 권력 내부에 있는 그런 서류들이나 정보를 가지고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은 검찰이 안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폼을 잡겠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겠죠. 왜 그렇게 이런 윤석열 정부에 충성해 가지고 다음에 목이 날아갈 것을 본인들도 다 아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의 영장 기각도 순수하게 해결하는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평생 동안 성진의 목을 매는 사람들은 얼마나 촉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의 추는 다 이미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훤하게 웃는 여러분들 이재명 씨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권력의 추는 넘어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투항한 겁니다.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가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 작업해서 작성한 2024년 또 4월 총선의 전망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약간만 무리하면 이번에 여러분들 보궐선거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보다 조금 덜하더라도 개헌 제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의 과감한 사전투표 덕표수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 조작수법의 도입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국힘의 이름 침묵이라는 것은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핵심 인물들은 알겠죠. 그러나 선거 부정 문제를 깔 수 없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고 국민 전부를 더블당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에 다 넘겨버리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어쩌면 김 만배가 가장 장기적으로 베팅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 살인은 돌고 도는 거니까 지금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이미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리는 판단이나 논평이나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또 상황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전망이라는 것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정치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과 그 이후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윤 대통령의 침묵과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외면 이것이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선출직 재임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이는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의 지배를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누구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국힘당의 선거 부정에 대한 외면과 그리고 침묵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사지 사지로 죽을 장소로 이렇게 내몰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병호 tv는 선거 부정의 운명적을 여러분들 이렇게 관여하게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탄암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대개 송출량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소위 공병호 tv의 그런 규모가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형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선거 부정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천후 속에서 지난 6월 달에 완간한 것이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의 배속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선을 다뤘고 4권은 4.15 총선 5권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마치 날개를 딴 듯이 주변으로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살이를 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자각하는데 여러분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등북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크리찬들이나 아니면 체계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한국인이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실 만한 아주 귀한 책이니까 한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인하대학교 공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이 민경욱 전 의원가처럼 공조로 해 가지고 최근에 책도 내셨는데 이 보궐선거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7경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5경 7천조분의 1인 거네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과 여러분 과학을 과학적 발견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다박는 그런 사회가 됐지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그런 수단이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규칙을 프로그래밍해서 그 다음에 특정후로부터 표를 훔쳐 가지고 다른 후보로 이동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나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조작하기 전에 진짜 득표수도 복원해낼 수가 있고 동시에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허병기 교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작업은 제야 전문가 작업하고 달리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규칙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이 하신 것은 대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는 이렇게 차익값을 구한다든지 이 차익값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4.15 총선의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값처럼 차익값이 아주 작아서 정상투표인 경우를 수렴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래프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차익값 그래프를 이렇게 다 찾아내 가지고 마지막에는 조작에 사용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인화대학 공대의 교수로 계셨던 허병기 교수님은 아주 온화하게 생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하신 것은 그야말로 그냥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리를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5.70분의 이를 확률로 그렇게 밝혀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허병기 교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허병기 교수님에 따르면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강도의 선거 조작이 일어났고 이러한 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에서 발생할 확률은 5.70분의 1 즉 0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주로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수법을 조작했는데 공병호 박사와 허병기 교수 두 분 모두 3만 7천에서 3만 8천 장의 표가 조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께서 이렇게 5.70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한 번 더 드리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전통적인 조작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몇 장을 훔쳐가지고 그것만큼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저는 일명 조작값 방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작값 15%를 발견했습니다. 15%라는 것은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긴 것을 뜻합니다.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5장을 더불당 후보에게 불러처리했기 때문에 30장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0%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인류 역사상 특정 국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선관위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잔인하지만 정말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나란 겁니다. 무지한 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 정도 조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 말라위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된 거죠. 일곱 번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작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 조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조작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할 것인가를 예시하는 예고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작수법을 선을 보인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7.46% 이렇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득표수로 따지게 되면 3만 7천 표 정도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사용한 조작값 방식의 부정선거 수법이나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가짜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방식을 통한 조작값 방식이나 간에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객자가 엄청나게 벌어지도록 바로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의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차이를 내게 되느냐는 것은 이 그래프가 가장 시각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국힘당 김태우로부터 17.5%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플러스 17.5%를 다하는 그러니까 조작수법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나타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 준 겁니다. 0에 여러분들 두 개의 종이 동시에 1봉 동일한 보용이 좀 중첩돼야 될 그래프를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블당한 플러스 쪽으로 차이값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격차를 35% 정도 격차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립위원회 주도 선거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양심도 없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것을 인지한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본인들이 볼 때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철두철미하게 재임 끝까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을 걸로 본인들이 확신하고 그다음에 국힘당도 찍소리 못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건데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계나 그것을 사주한 더블당의 이런 핵심 인력들은 대한민국의 남조선 국민들은 절대로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것이고 이 무자비한 조작이 바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시작된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7경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4.15 총선을 가지고 이제 허병기 교수님하고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공저 형식으로 어제도 알리다시피 2020년 4.15 총선 선거판을 움직였던 비밀지령 2- 무한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났던 거죠. 4.15 총선은 조금 이 부분보다 낮은 그렇지만 수경분의 1 확률입니다. 수경분의 1 확률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억울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패배한 민경욱 전 후보의 그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은 6억 8천분의 1인 겁니다. 6억 8천분의 1이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런 확률이 여러분들 대부분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독립사건으로 곱하게 되면 수억 경분의 1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병기 교수님이 계산까지 하셔가지고 5.7경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실상인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대통령 이완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사회입니다. 그냥 인간사회라기보다도 그냥 짐승들의 대합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입으로는 무슨 법치가 어떻고 공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떠들고 다니지만 다 제가 볼 때만 속된 말로 하면 구랍니다. 헛소리도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 인천 영수원의 확률이고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고맙게도 허병기 교수님의 수학 분석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수학의 공의 같은 걸 다 세워가고 증명하시는지 정말 참 대단하다. 정말 젊은 날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시면 2020년 4.15 총선의 선거판을 움직인 비밀지령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70대 중후반이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사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낯서 자란 그런 조국에 대한 의무감으로 사실과 진실을 알릴 뿐이고 정치판에 여러분들 뒹구는 사람들이야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동족도 여러분 적에게 넘길 수 있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순수한 마음에서 사람은 출발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이렇게 학자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악해도 나라를 팔아먹거나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거짓말을 참말로 둔갑시키거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부정선거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심이 많거나 아니면 세상사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 동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억 7경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제는 보궐선거라는 것이 다른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간 겁니다.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 연장에서는 열심히 뭐죠 개표 상황표가 만들어지지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뭡니까 방송이 나간 겁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4.15 총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은 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렇게 침묵함으로 인해가지고 꼭 같은 사고가 여러분들 4년 후에 발생한 것이고 꼭 같은 일이 2024년도 4월 총선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 총선이 끝나게 되면 또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22대 총선은 이렇게 조작됐으면 이렇게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이름 찌푸리게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냥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대책이 없는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일어났던 그 부정선거가 그대로 재연된 겁니다. 현장의 직계표가 따로 방송 따로 방송에서 나가는 자로 따로 밑에 직계표 따로가 여러분들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22년도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여러분 이 칼럼이 공병호 칼럼 선거방송 따로 개표 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 이것이 2022년 또 2월 23일 날 공대일리에서 내보낸 그런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2023년 7월 16일 날 26일 날 공직선거 잘 짜여진 연극처럼 각본대로 행해져 출구조사의 정확도 실계표 상황을 앞서 말해주는 선거방송 등 정거문은 수없이 많다. 출구조사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전투표 결과는 전혀 출구조사가 알 수가 없는데 방송 3사 이름 출구조사가 쪽집개처럼 민주당의 압승을 여러분들 출구조사가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방송용 여러분들의 송출을 위한 자료가 다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간별로. 이것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여러분들 4.15 총선 이후에 잘 한 분의 제보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죠. 정상은 이 푸른색이 방송입니다. 방송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 x축은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 푸른색이 방송이 여러분들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게 뭔가 하니까 실제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현장. 정상적인 투표라면 개표 상황표 푸른색이 방송사 발표 결과 회색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가 앞서고 회색 방송사 개표 결과가 뒤를 따는 모양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확인된 사실은 회색 방송사 개표 결과가 선행하고 앞서고 푸른색 개표 상황표의 뒤를 따는 모양이 확인됐습니다. 한 분이 시간별로 개표 상황표하고 방송사 여러분들 발표를 깨알처럼 작성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 푸른색이 개표 상황표면 개표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방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푸른색 방송사 발표 수치가 그래프가 회색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선행하고 방송사 발표 수치 그래프가 후행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어난 겁니다. 방송사가 앞서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개표 상황표가 뒤를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방송사 내부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진 방송사 발표 개표 결과 회색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위의 진성준입니다. 진성준 위의 회색은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푸른색은 그 다음에 현장의 개표 상황입니다. 방송이 선행하고 개표 상황표가 후행한 겁니다. 방송용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밑에도 여러분들 위의 약간 옅은 노란색은 방송사 발표입니다. 김태우 그 다음 밑에 찢던 책은 개표 현장의 상황표 누적입니다. 방송이 선행됐다는 겁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다. 사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선거방송. 개표 상황표와 방송 그래프와 방송 그래프가 다른 비밀. 깜짝같이 속이는 비밀.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똑같은 일이 이런들 어디에서 일어났는 거 아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조작 방법도 꼭 같고 방송사에서 방송 내보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민족은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4년 전에 했던 일을 꼭 같이 뭡니까? 그냥 부정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회색이 바로 아래의 푸른색 진성준 후보의 개표 현장이 찍게 된 개표 상황보다 먼저 발표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아래의 노란색 김태우 후보의 방송사 발표가 바로 아래의 붉은색 김태우 후보의 개표 현장이 찍게 된 개표 상황보다 앞서 발표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개표 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율을 개선한 다음에 작성하는 개표 상황표와 다른 방송국 용도로 별도로 미리 작성한 선거 데이터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공대일리가 발표한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내준 j.i.c.k. 분이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바보인가 좌파 우파 불문하고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전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위밴된 득표율 데이터를 개표 현장에 실시간 찍게 되는 표수와 일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집계하는 것과 일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하신 분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 강서구는 정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표 방송의 시청국민 출구조사 또는 사전 득표일 예상조사 언론 발표부터 패배하게 됨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개표 방송을 보며 조작된 부정 득표수를 실제 개표계 수집된 득표수로 인정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후보 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보며 점차 득표수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비원회의 수업으로부터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사로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각 방송사 실시간으로 득표일 방송 단순 선거 득표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밤잠을 못 이루면서 개표 방송을 시청합니다. 일반 국민은 좌파 논평과 우파의 패배 인정 및 선거전 언론 조작 내용을 토대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를 위한 여러분들 데이터가 송출됐는가 부분은 서버에 대한 압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4.15 총선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 통용됐기 때문에 방송국 선거 데이터 따로 개표 현장에 집계되는 개표 상황표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따로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4.15 총선에서 한 번 지적이 됐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로서도 이렇게 한 3년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다루오면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은 이번에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여러분 제공하신 분은 자료를 만지면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100% 조작된 서버의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으로 송출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로부터 조작된 득표수 데이터를 방송사로 실시간으로 내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검찰의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가 마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다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도통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이 힘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더블당 지배하에서 1당 지배 제재에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넘긴 것이다. 선거 조작 세력에게 대통령이 투항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조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총선에서는 개헌선을 돌파하는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국힘당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발등에 불이 뚜들려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는 게임이 끝난 거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항하겠습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오늘은 조금 단출하게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들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그냥 고소고발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일단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지난 6월 말에 완간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은 국민들에 전달돼 가지고 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소위 조작작업이 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해왔는가를 확산시키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많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들 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제 한 번 방송 내보냈습니다마는 못 보신 분도 계시겠고 그다음에 참 한 분이 작성한 자료가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일도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도 줄고 선거인 수가 4,003명 줄었습니다.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0.8% 투표자 수도 17,278명이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마이너스 6.6% 투표율도 얼추 3% 줄었습니다. 그럼 선거인 수도 줄고 투표자 수도 줄고 투표율도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뭐죠 사전 투표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4만 1,704표 58.2%가 증가하고 거소 투표는 251.3% 844명이 증가한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가짜 거소 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더불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서 압승한 그런 선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게시판에 아주 정리를 잘 했습니다. 난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과 죄성 선거인 수는 줄었다 4,003명으로 투표자 수도 줄었다 17,278명으로 투표율 줄었다 마이너스 3%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4만 1,704명이 급증했다 159.2% 거소 투표자 수도 844명 251.3%가 급증했다 이런 일은 선관위 주도 사전 투표자 수 부풀리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 투표자 수와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왕창 늘려서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이를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준 부정선거였다는 말이다 제야 전문가 선거데이터 분석은 선관위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 부풀린 다음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만 7,473표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더불당 이 가운데 전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부정선거였다 정치인들 하나같이 선거 부정 문제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야 임기를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제부터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참 정권을 빼앗긴 지에 선관위가 정해주는 선거결과에 따라 살아야 되니 말입니다 정말 양심불량인 인간들과 함께 뭐 같은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답답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아마 임기를 마칠 겁니다 본인이야 크게 타격을 입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큰 폭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이 침묵한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조가 있었던지 계약이 있었던지 아니면 약점이 코를 깨웠던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이유 없는 그런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무자비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처럼 깔아뭉개겠으니까 그냥은 없거든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은폐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이것을 깔아뭉개는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깔아뭉갤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사이에 약조가 있든지 계약이 있든지 거래가 있든지 아니면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코를 꿰 가지고 약점이 잡혀있던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토하지 않는 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그만이다는 거죠 김기현 씨도 땅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부자고 하니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너희들은 나가는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공 박사가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현재를 분석해 가지고 일정한 가정하에 미래에 대한 추론이나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세 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인 정부 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 안 돼가 여러분 실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의 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눈치를 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하고 싶은 생각은 쿡 찍어 가지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이나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처럼 화끈하게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가지고 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선자로 만들고 한 곳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였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는 역대 선거 조작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1년 5개월 만에 실시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조작 세력들이 대내외에 권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역대 사상 여러분들 최악의 부정성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철두천명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기현 여러분들 국민의힘 대표는 좀 견명적 어떤지 무슨 당정세신 민심수용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혁신위원회를 암이 여러분들 퍼져나가는데 감기약 먹는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기꾼처럼 내 눈에는 보인 겁니다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인 겁니다 암이 걸려가 여러분들 암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인요한 씨를 데려다가 뭡니까 그냥 뭐죠 예 아스피린 먹고 있는 꼬리인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 그럼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 정도 여러분들 7.46% 정도 여러분들 업시키게 되면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헌선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이 끝났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 방송을 한번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완전히 대표를 해가 개헌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선이라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일당 지배체제의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체제가 여러분 수십 년이 될 때 수백 년이 될 때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불당 내의 핵심 세력들은 이제 다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연구직권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한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을 그냥 팔아먹은 거다 일당 지배체제에 그냥 넘겨버린 거다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7.49%를 올렸습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뻥튀기를 할 겁니다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선관위가 발표를 이렇게 할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역대 선거 사상 가운데서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큼만큼 조작을 하면 바로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느냐 분포가 되게 되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 200석을 거뜬히 넘기는 겁니다 지역구만 해가 여러분들 200석을 거뜬히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개헌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애통해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다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여당이 국힘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한테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냥 개떡이죠 개떡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대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아가리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나라가 백성들이 이 심각한 이 위중한 상태를 많은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무관심하고 지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로서는 다른 일반 시사주제하고 함께 선거주제를 좀 균형 잡히게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룸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데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내일 방송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을 배속까지 이렇게 파헤친 도둑놈제 시리즈가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정권을 박탈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유해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한국 역사에서는 항상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릭을 했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각성해서 자기 권리를 찾고 나라가 빼앗기는데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유튜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윤하님께서 우파 유튜브들 부정선거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선거 부정을 언급하게 되면 일단 유튜브 채널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채널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들도 부정선거 모르겠다 200석만 하면 된다 200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50, 60석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저때 감으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병호tv를 통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그리고 저도 책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만 참 잘 쓴 책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가 여러분께서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